자 이번 시간은 237페이지 미장미 타일공사 파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공사는 바른공사가 미장공사가 됩니다 자 쉽게 우리가 벽돌을 모르타르 용에서 쌓아놨으면 적층하면 이 벽 표면이 평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우리가 벽을 평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장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료는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수경성 자 이 경화과정의 물숫자입니다 물이 필요한 성질을 가진 재료를 수경성 재료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수경성 재료는 물과 반응에서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미장재료를 총칭해서 수경성 재료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 수경성 재료는 재료 중에 시멘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멘트 재료하고 석고란 재료는 두 가지는 물과 반응해야지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깁니다 이것을 수경성 재료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재료는 기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수경성 재료가 경화가 빠릅니다 경화라는 것은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걸 경화라겠죠 그래서 경화가 빠르니까 강도도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공은 좀 불편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의 개념이 기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경성은 경화 과정에 공기가 필요한데 그 공기 중에 바로 탄산가스 CO2가스가 필요한 것이 바로 기경성 재료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경성 재료는 뭐 흙 이런 게 있죠 흙질 여러분들 흙을 바릅니다 흙은 공기하고 접혀야지 강도가 생기죠 만약에 물을 뿌려주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는 기경성 재료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기경성 재료는 경화가 느려요 경화가 느리니까 강도는 수경성 재료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은 편해요 제가 흙을 바르기가 더 쉽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보다는 흙 바르기가 더 쉽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다 해봤는데 흙이 바르기가 더 쉽습니다 잘 붙습니다 접상력도 좋고 그런데 시멘트 모르타르는 기술력을 필요합니다 잘 안 발라집니다 의외로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37배지 여기 보면 미장공세의 품질요건 개념 나오죠 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딱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냈는가 하면 저거죠 1번 가지고 균열이 없어야 된대요 균열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마감면의 평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마감면은 정벌 바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주의합시다 2번 체크의 마감면의 평활도 이 마감면은 정벌 바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정벌 바른 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착강도 접착강도 왜 부착강도 접착강도가 없으면 어떻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착강도 접착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리한 유지관리성이 있어야 되죠 쉽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유지관리하는데 너무 불편하거나 비용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장 발음을 지지하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상 주의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초벌 발음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서 우리가 균열 발생 후에 우리가 덤먹이 미는 걸 하고 나서 우리가 재벌 발음을 해야 돼요 바로 재벌 발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벌 재벌 정벌에서 얇게 여러 번 우리가 바르라는 겁니다 발음해주고 그래서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어떻게 박락이 되죠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바탕면은 초벌 발음 고름질면 재벌 발음 이런 것은 거칠게 해주고 정벌 발음 마감면만 우리가 평화라하게 하는 거예요 평평도를 유지하라겠죠 그리고 시공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서히 건조시기고 기본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시공은 위에서 아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천정벽 바닥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벽도 옥상 난간에서 지청 땅으로 하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고 그리고 8편에 벽 기둥 못을 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코너비드라는 철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2회 때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39페이지에 용어 정리 나오죠 라스먹임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붙이는 것을 라스먹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가 보통 미장 이런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라스는 대표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철선을 엮어서 만든 것이고 와이어가 철선 아닙니까 와이어라스는 철선을 엮어서 만든 거고 메탈라스는 무엇인가 하면 메탈이 뭡니까 금속 아닙니까 강판에다가 절금 구멍내가 잡아 늘어당겨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재료가 이거는 철판 개념이고 이거는 철선이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미장 바탕용 철물입니다 미장 바탕에 대는 철물입니다 바탕용 철물이에요 미장 바탕용 철물인데 재료의 차이에서 메탈라스하고 와이어라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대어놓고 최초로 발라붙이는 것은 라스먹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 안 하고 최초로 바르면 철물 바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름질은 바름 두께나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철물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게 고름질이에요 철물 바름 위에 발라주는 게 고름질입니다 그런데 바탕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이 바탕이 평화를 하지 않을 때 이 바탕이 그래서 이제 이 미장 바탕입니다 미장을 하는 이 바탕면이 이 바탕 개념이 요철이 심하거나 이럴 때 해주는 것은 손질 바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미장 바탕이 잘못이게 될 때는 손질 바름이라고 해요 손질 바름 요철이 있거나 이럴 때는 손질 바름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소벌 바름이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 하는 것은 고름질 개념이 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덧먹임에 놨죠 바르기 접합부나 균열의 틈새 구멍 이런 것을 메워주는 거죠 밀어서 떼워주는 것 쉽게 보수해 주는 공사가 바로 무엇이다 덧먹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마감 두껴죠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우리가 초벌 발음, 재벌 발음, 정벌 발음 했죠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한 것이고 이때 라스나 쫄대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 두께는 제외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그래서 바탕은 라스바탕이든 우리가 기본적인 쫄대바탕은 이 바탕을 어디에다가 구조체 고정을 시키고 발랐죠 그래서 그거는 발음 두께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미장 두께는 각 미장, 청벌을 발라붙인 평균 발음 두께요 이 평균 발음 두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초벌 발음, 재벌 발음, 청벌 발음을 한다 예를 들어서 천장을 바른다는 거예요 천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야 되는가 하면 15mm 이하로 바라야 되거든요 초벌 6mm, 재벌 6mm, 그리고 청벌 3mm를 바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 6mm, 6mm, 3mm 이런 것이 평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벽이나 천장에 정확하게 일정한 두께로 바를 수가 없죠 사람인데 인간이 어떻게 일정하게 바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평균 발음 두께를 의미한다는 게 최소나 최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보면서 우리가 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에 앞서서 미리 조금 더 하고 240, 200 시멘트, 모루탈 이 부분 가지고 거의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40페이지 배합 및 비밀에서 보십시오 재료의 배합적인 측면에서 거기 1번에 보시면 하죠 그래서 재료의 배합은 알아두실 것이 바탕에 가까운 발음일수록 부배합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조로 이렇게 했죠 여기가 바탕이었어요 그래서 바탕에 가까울수록 무슨 배합으로 한다? 부배합으로 하자는 거예요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합 그러면 손질발음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조로 보는데 제일 처음에 바르는 것은 초벌발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초벌발음 내지 간단히 써드리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바른 것을 초벌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질발음이 먼저 진행이 되겠죠 바탕이 나쁘면 그러면 초벌발음을 하고 그리고 라스를 설치하고 하면 라스 먹임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죠 라스 먹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그래서 초벌발음을 하고 나면 기본조로 이겁니다 고름질이 있을 수도 있고 고름질이 있어요 발음이 일정하면 일정하게 발음했으면 고름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다 요철이 심하다 너무 두껏다 요철이 심했다 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한다 고름질이 있는 거예요 초벌발음에다가 고름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름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방치를 합니다 2주 이상 방치를 해요 2주 이상 방치를 하게 됩니다 자 방치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균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균열이 생겼죠? 그러면 이 균열을 갖다가 메워줘야 되죠? 보수를 해주는 것이 덧먹임입니다 덧먹임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벌발음을 하는 거예요 재벌발음을 진행을 합니다 재벌발음을 해요 재벌발음하고 재벌발음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요걸 갖다가 한 번 더 해줍니다 2주 이상 방치하는 거 그리고 나서 정벌발음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정벌발음 그래서 이 3회 발음 공법이 기본 원칙이에요 미장은 이렇게 해주는데 자 이리 갈수록 부배합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배합 이리 갈수록 부배합 자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합니다 부배합으로 하고 그러면 정벌발음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빈배합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빈배합이 되는 이쪽으로 가면 빈배합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배합이라고 하고 자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온 겁니다 부배합 빈배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손질발음이나 이런 고름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덧먹임 이런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라스먹임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합제 240페이지 그래서 1번은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의 배합은 용적비로 하고 혼화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에 놨죠 골제와 혼화제 그러면 이제 배합을 할 때 재료에서 어디죠 골제 골제 재료제자는 I자제잖아요 골제 혼화제 자 이 제자가 들어가면 용적비예요 결합제에 대해서 용적비로 나타내는 거예요 용적비 그래서 제용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용 자 그리고 혼화제 I자제자죠 약품제자예요 R로 넣는 거 해초풀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질량비로 가는 겁니다 질량비 그래서 A와 B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제자로 끝나면 용차입니다 용적비고 자 이 약품제자로 끝나면 질량비다 재질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것은 뭐 이거 봐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241페이지에서 보시면 바탕점검이 조정해서 이 바탕을 점검하고 조정할 때 이제 손질발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철이 심하거나 이러면 손질발음을 하는 것이고 이때 거기에서 이제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 경화불량이 뚜껑이 2mm 이하일 때는 와이어브러시 철브러시로 불량 부분 제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긁어서 제거해 2mm 이하일 때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탕점검을 할 때 경화불량이 2mm 이하일 때는 세브러시 와이어브러시로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바탕은 발음하기 전날 잘 청소를 해주시는데 주의할 거죠 외벽 콩코리 바탕 등이 너무 오래되고 먼지가 붙어 있을 때는 초벌 발음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해주는 게 좋았어요 이게 너무 오래 방치해야 돼 먼지 이런 게 많으면 물로 청소해주고 특히 물로 청소해주면 좋은 점이 어떤 점인가 시멘트 모르타를 바를 때 어떻게 바탕이 건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시멘트 모르타의 수분을 벽면이 흡수의 뿌리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의 부착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물로 청소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있죠 나머지는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블록 바탕 이런 경우는 해놨죠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을 축여서 발음 작업을 시작한다죠 물 축이면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바탕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부착 강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간단히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242페이지 시멘트 모르타르 나옵니다 바탕 처림이 청소에 대해서 바탕, 밑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놨죠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덧붙임의 손질을 요하는 것은 모르타르 요철을 조정해놓고 긁어놓은 다음에 2주 이상 손질 바로 아니고 2주 이상 거칠게 해주라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바탕면서부터 재벌 바른면까지죠 여기까지는 다 거칠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다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하는 겁니다 부착력 다 거칠게 처리해야 되는 바탕면이든 다 거칠게 해야 되는 초벌 바른면이든 고름질면이든 재벌 다 거칠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벌 바른면만 항상 명시하면서 얘만 이것만 평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감면이에요 얘가 이것만 평편도 평활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얘만 평활하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거칠게 가는 게 기본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리 물로 적서지고 흡수 조정하고 나서 우리가 발음 공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 두께적인 측면은 천장 차양은 15mm 이하하고 기타는 15mm 이상하죠 두께는 이렇게 갑니다 초벌 재벌 정벌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갑니다 두께가 천장이나 이런 차양 부분하고 차양 부분 그리고 내벽하고 내벽 그리고 이 바깥벽 외벽에 대해서 이 바깥벽 이 세가지만 해드릴게요 자 바깥벽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벌 발음 우리가 있고 재벌 발음 정벌 발음 전체 발음 두께 있겠죠 그러면 이 초벌 발음에 대해서는 초벌은 재벌 발음 그리고 정벌 발음 그러면 이제 천장 차양일 때는 6mm, 6mm, 3mm에서 15mm 바릅니다 전체 두께를 그러면 내벽은 7mm, 7mm 바르고 여기 4mm에서 18mm 바릅니다 그리고 바깥벽은 9mm, 9mm이고 그러면 18mm죠 여기 6mm에서 24mm 바릅니다 바람 두께가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발음 두께다 6mm, 7mm는 단어가 그러면 천장 차양 부분이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6, 6, 3, 15입니다 그런데 내벽은 7mm, 7mm 여러분들이 밖에서 나쁜이 있어도 거기서 욕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막 사장님 욕하고 위에 상사 욕하면 되겠어요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집에 와서 해야 된다 내벽, 벽에다 그림 하나 붙여놓고 땡치리, 땡치리 주기를 놈 하면서 7, 8 이렇게 욕을 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벽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벽은, 외벽은 9mm, 9mm, 9mm에서 24mm 이렇게 바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바닥은 명심하십시오 바닥은 초벌, 재벌, 정벌 안 합니다 한 번에 다 바릅니다 초벌, 바닥은 박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보통 내벽이나 천정이 있죠 바깥 벽이나 천정은 잘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바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242페이지 3번에 재료의 비빔미 운반에서는 1회 비빔량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양으로 해야 된다 1회 비빔량은 그럼 2시간 이내 사용하라 이거죠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 2시간 이내 이걸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초벌 발음을 했어요 초벌 발음하고 나서 이제 일정 발음 강의하면 요철이 심하면 너무 두껄 때 고름질을 하는 거야 그리고 2주 이상 방치를 해가지고 균열이 생기면 덧먹임하고 보수해 주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한다? 재벌 발음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름질은 그 해놨죠 240장에 발음인데 너무 두껄 얼룩이 심할 때 고름질을 하는 거야 초벌 발음 위에다 해주는 거야 다 이건 그쵸 그런데 고름질은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발음 횟수에 포함 안식입니다 횟수에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초벌, 재벌, 정벌만 발음 횟수에 포함 그리고 손질발음 이 앞에 손질발음 있죠 이것도 두께 포함 안 됩니다 손질발음은 포함 안식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벌 발음하고 정벌발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3의 발음 공법이 원칙인데 243페이지 8번에 2의 발음 공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의 발음 공법이죠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분이 이하인 천장벽이 기타에 대해서는 우리 2의 발음을 할 거면 재벌 발음을 이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에 1의 발음 공법이 나오죠 평탄함 바탕으로 마무리 두께가 10mm 이하일 때 조건이 이 정도일 때 천장벽 이런 경우는 1의 발음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 2의 나 1의 발음도 가능하다 그런데 기본은 3의 발음 공법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244페이지 해반죽이나 바다 강아지의 발음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유일하게 별도로 냈던 것이 단열모르타르 발음이고 그래서 244페이지 해반죽 있죠 해반죽에서는 이거 정도만 조금 혹시나 알아 두십시오 거기 보면 해반죽은 시멘트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멘트 안 들어가니까 재료 중에 시멘트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엇이다? 수경성재료겠죠 그러면 해반죽은 기경성재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경성재료다 자 그러면 이 기경성재료인데 거기 여물을 넣습니다 여물 자 여물은 삼여물이나 집여물을 썰어넣는 거야 삼이나 삼을 썰어넣으면 삼여물이고 집을 썰어넣으면 집여물이죠 옛날 집으로 집심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여물을 넣는 것은 균열방지 목조로 넣어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을 꿀 때 파나 부추 같은 거 넣죠 거기 여물 아닙니까 균열방지 목조 그래서 이런 균열방지 목조로 여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해초풀은 사실 이겁니다 해반죽은 물로 반죽하면 부착이 안 돼요 그래서 해초풀로 반죽을 해요 그래서 부착력 정도에서 해초풀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물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자 여물은 시멘트 모르타르에는 여물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철물을 넣는 거예요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나 철물을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재료는 여물을 사용해서 균열을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물 개념만 조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46배지 유일하게 나온 9번에 단열모르타르 나오죠 246배지 단열모르타르 단열모르타르는 말 그대로 단열도 되지만 어디에도 사용하는가 하면 철골구조 철골구조는 고열에 약하죠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아피복을 해야 되죠 그때도 이 단열모르타를 바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방서 많이 낼 때 18회 때 단열모르타르 유일하게 나온 겁니다 18회 딱 한 번 냈습니다 그럼 전까지 배운 게 기본이다 이겁니다 용어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앞전에 손실 발음 낸 거예요 용어정 생명에서 자 그러면 246배 단열모르타르에서는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모르타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247배지 시공에서 보시면 2번에 발음 두께 나와요 발음 두께는 별두상이 없는 한 1회에마다 10mm 이하로 하면 돼 10mm 이하 자 얘는 10mm 가 기본이에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히 663 이렇게 부위마다 차 있죠 근데 단열모르타는 그냥 10mm 이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자 그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다 저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재료의 비빔적인 측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비비나 기기비나 하고 1시간 이상 된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단열모르타는 1시간이에요 시멘트 모르타는 2시간이었잖아요 기본이 2시간인데 단열모르타는 1시간이다 기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5번의 초벌 발음과 관련돼서 그것도 10mm 이하로 하면 되죠 10mm 이하로 해서 천천히 압력을 줘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발라주는 게 기술입니다 기포가 많이 생기면 이렇게 잘 떨어지거나 균열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붕에 지붕 바탕 단열척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신축줄료를 설치해야 돼요 자 뭔가 지붕에 바탕 단열척으로 발음을 했는데 균열이 가버리면 효과가 없죠 균열이 가버리면 물 침투해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줄료를 두고 균열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8회 때 답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의할 것이 그 8번의 보양입니다 자 보양기관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7위상 자연건조예요 자 얘는 습윤보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세요 습윤보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자연건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멘트 모르타르는 습윤보양으로 가는 거예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이거는 습윤보양으로 가지만 시멘트겠죠 콘크리트나 이런 거죠 시멘트계 이런 습윤보양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물로 보양을 하지만 이 단열모르타르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7위상 자연건조예요 이것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발 습윤보양하면 안 됩니다 자연건조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 해놨죠 발음이 완료된 극격한 건조나 진동충격이나 동결 등을 방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고 그리고 4번에 주의사항 쪽에서 2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외기온도 5도씨 이하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라 이겁니다 필요하신 난방 보증에 대한 것에 따라 성인 어두운 후에 작업하는데 난방해주면서 온도 보양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온도가 낮으면 공사하지 마라 이겁니다 정확히는 강도가 안 나오죠 부착강도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 공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준은 거의 5도씨를 기준 잡는다 제가 이야기했죠 교수님들 법적 지식에서 5도씨 이하로 쓴 분이 있고 5도씨 미만으로 쓴 분이 있고 그 차이점이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일공사 쪽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일공사 쪽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